데이크 요 요 요 요! If I hit it one time I'm a bite boy 요! What's up bro? And I like a Korean 간스터 side! Yes! Yes we back again with another a***** beer What? It's Korean rice alcohol 라이스와인? 와인? 와인이라 그래요. 라이스와인. 이 정도 먹어줘야 한국에서 갱스터 소리 듣습니다. 컵땡! 예스. 치즈 브로즈. 아 너무 안 보였어. All around the world. 오케이.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으로 리액션 할 거예요. 왜냐? 오늘 소켓 시켜드릴 뮤지션은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할 거예요. 타일러 더 크레이터. 크리에이터. 창조자. 오크라. 오크라라는 뮤비인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뮤지션은 바로 이제 타일러 더 크레이터의 오크라. 오크라 근데 O-K-R-A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직. We don't know about that. We have no idea about that. What is 오크라 means? 진짜 뭐 타일러 더 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의류 장사도 하시면서 진짜 창조적인 모습 너무 보여줘서 저희도 오늘은 약간 저희 너무 아나운서 같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 이런 맥컬리. 맥컬리라고 하는 이제 쌀로 만든 와인을 준비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맥주. 절대 PPL 아닌 광고 아니고요. 인정받아. 고든 램지한테 인정받아. 고든 램지가 요즘 선정하고 있는 카스. 샤라우드 고든 램지. 안주로는 코리안 절기. 예 유포. 한국말로 유포. 자 이 친구는 오늘부터 함께할 우리 애완견인데요. 이 친구의 이름은 뭐죠? 리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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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봐. 리떡. 오케이. 그럼 오늘 되게 낮잠판 분위기에서 이게 바로 타일론 스타일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럼 바로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 시작해보죠. 레츠 기릿. 오케이. 리액션. 예예. 오. 오. 오우 좋아 좋아 원래 이 친구같이 뮤비를 지가 만든다고 하던데 진짜 크리에이터네요 우리도 크리에이터 하고싶어요 구독자 많아졌어 나도 오우 입술이 섹시한 입술이 나와서 오우 입술이 하트 모양인데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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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누깃 치킨누깃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멋있지 않아요? 옆에는 되게 정적이고 옆에는 딱 완전 클로즈업해서 나오고 램보치니! Let it go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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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역시 패션 네 컬러풀한 이런 콤버스와 콜라보한 신발 되게 이쁘죠 진짜로 그 뭐였따라? 르플레르인가? 볼프왕 옷 있으세요? 없어요 저도 없어요 볼프왕 모자는 있었어 스네페 오크라가 무슨 뜻인가요? 오크라!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굉장히 정신산마하죠? 오 나 방금 약간 진짜 뭔가 홀렸어요 막걸리 다 흘리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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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오 마 아이씨! 아 아프잖아 클럽을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대리만 자는 거 나 신나 와우! 와우! 오 쉣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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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? 저는 뭐랄까 진짜 뭔가 타일러다운 타일러 같은 뭔가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좋았던 게 뭔가 제가 클럽을 안 다니잖아요 클럽을 안 다니는데 반짝반짝하니까 또 옛날에 생각나면서 제 20대 생각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 지금 20단 나 20대인데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20대 초반대 기억나면서 너무 좋았고 뭐 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랩 너무 잘한다 이 생각 그냥 뭐 노래가 좋다 뭐 전형적인 타일러 크레이더 스타일 응 어땠어요? 하우스데 하우스데 리더 꽝꽝 좋았던 오케이 여러분도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하고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음주방송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적인 뭔가도 보여드리고 한국적인 뭔가를 통해서 더 뮤직비디오가 재밌게 와 닿을 수 있으면 더 노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고 다음에도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항상 즐겁게 리액션 할 거니까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 like and subscribe please and subscribe please please help me help me 와우 와우 진짜 취하기 전에 빨리 리액션 끝내야 될 거 같아요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오늘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술 있지 좋아하는 음악 있지 좋아하는 친구 있지 좋아하는 구독자님 있지 나이스 나이스 여자 여자 아 girl where's 여자 I don't like girl I don't like man I don't like man 저 여자 좋아해요 무순가 오해 받을 말인데 잊지마 오케이 그러면 업소리도 하기 전에 바로 리액션 끝내면서 외쳐보죠 리액션 hi 고맙다 하하 이렇게 네 제가 오늘 하나도 나 넌